자 우리 수능에 있어서 이 6평이라는 것은 일종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6평이라는 폭풍이 지나가고 또 그 여파로 상당히 무거운 그런 느낌으로 지냈지만 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또 6평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상당히 생각이 좌초가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여러분 결코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을 교두부 삼고 발판 삼아서 결국 11월까지 얼만큼 현명하게 우리가 자신의 경영을 해나갈 것이냐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들 관건이 되는 부분이랍니다. 아무래도 6평을 지나고 나서 자신의 학습 상태라든가 또 수능을 준비함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성에 관해서 정말 잘 짚어나가고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진행을 잘 해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퀘스트를 진행해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아무래도 물리학 그러면 운동역학에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죠. 물리학 전체를 이제 비중, 마음적인 비중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배치 문항에 대한 비중을 따지면 오히려 운동역학이 아닌 그런 비중이 훨씬 크죠. 우리 대단원의 속에서 운동역학 6문항 뭐 딱 정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운동역학 6문항 그리고 열, 특상, 핵에너지, 3문항 이렇게 대단일 때 9문항이고요. 그리고 전자기파트에서 전기 3문항, 자기 3문항 그래서 6문항. 그리고 우리 파동과 입자, 이중성에 해당하는 3단원의 5문항 이렇게 총 20주제가 20개 문항인 것인데 여기서 운동역학 6개를 빼더라도 물론 다오르는 건 아니죠. 14주제가 있죠. 좋습니다. 여기서 연력학과 특상을 뺀다 합시다. 12주제의 12문항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조금 골치 앞의 만드는 전기력이라든가 또 자기대 중첩파트 이 두 개 주제의 2문항을 또 뺍시다. 그래도 10문항이라는 막강한 비중이 남아있죠. 여러분들 이 비역학 파트에다가는 이 부분에 점령이 없이는 절대 등급의 비빌 언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꼭 이 시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운동역학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할애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지냈겠지만 이제부터는 해온 역학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효과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즉 이 밸런스만 잘 맞춰도 등급 확보에는 우월성을 갖게 된답니다. 우리 6평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는 너무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았으면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세우는 상황에서 이제 실천형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많이 안 풀어서 이 판에 박힌 생각들을 많이 한답니다.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실전장 가면 시간 모자란 건 매한가지죠. 지금까지 모든 몇십만 또 한 10년 이상의 몇백년 모든 수험생들이 문제를 안 풀겠습니까? 이것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생겨난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책 원인 말씀드리고 대책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권장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십시오. 한 문항 앞에서 지금 10초 흘렀어요. 물론 제가 재보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모니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시간 보면 10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론 10초라는 이 시간 머뭇거림. 한 문항 앞에서의 머뭇거림이 3페이지 보통 이번에는 특이하게 17문항이 나왔지만 보통 이제 16문항 15문항이 이렇죠. 이게 15번 이상 반복됐다고 해보세요. 연속됐다고 해보세요. 머뭇거림이. 이게 160초, 150초죠. 이것이 최소로 잡아서 그렇지 사실은 3페이지까지 진행이 되면서 5분 이상이 휘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6편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많죠. 3페이지 딱 보니까 어? 몇 분 안 남았어. 4페이지의 문항. 다행히 이번에는 특이하게 4페이지의 3문항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 끝자락의 이 3분, 이 3분 이것은 엄청나게 시간에 대한 흐름에 차이가 발생하죠. 소위 특상대사 이론이 발생한답니다. 시작 시의 3분과 종료 시의 3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항 앞에서의 머뭇거림, 자신이 느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실전에서 푸시는 분들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벌어지느냐. 자, 이유 있습니다. 우리 요점 정리 좋아해요. 비역학 파트를 하더라도 우리 어떤 교재를 고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거 칼라로 딱딱 깨끗 선생님이 그렇게 좀 만들어 가지만 이렇게 요점이 잘 되는 이런 책들에 너무 우리가 길이 들여져 있다 보니까 실전장의 수능 문장, 평가 문장, 학평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 평가원의 문항은 서술형 문장입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요거 비워넣어서 요거 브릿지로 찾아내게 해서 이건 어떻게 되니? 그리고 설정을 역으로 가게 하는 이런 서술형 문장을 실전장 가서 맞닥뜨리니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죠. 사고가 막히죠. 문해력의 문제점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은 독해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독해가 약하면 그 1교시에 구걸하는 그 막강한 시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독해가 아니고요.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문장해석력? 이것은 문장해석 연습이 아니고 바로 문장해석력의 문제점, 문해력의 문제점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 이것에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버릇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 보는 책 중에서 대책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안 보는 책 하지만 여러분들 책상에서 가장 서술형 문장으로 수능의 가장 자양강장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서가 있습니다. 바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즉각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즉각 반응이 약한 것은 서술형 문장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교과서에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 얘기보다는 이 교과서를 안 읽는 이유가 뭐죠? 읽기가 불편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고 그렇죠? 한 번에 안 들어옵니다. 수능 문장이 이렇습니다. 즉 교과서를 읽으라는 것은 교과서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연습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적극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우리 교과서의 첫 단원부터 끝에까지를 쫙 이렇게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한 중단원 정도 아니면 소단원 정도의 주제를 어느 정도 잘라서 그렇다고 잡지책 읽듯이 쉽게 읽으라는 게 아니고 또 뭐 정독으로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파고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개념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드니까 지금 시기가 동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그 문장을 읽으면서 매치를 시키십시오. 자 이게 어떤 연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수능 문장은 수능 문항에서는요 절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럼 질질 끌려다니다가 바로 작살나는 수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수능 문항 앞에서는요 반드시 묻기 전에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끌어와서 OX 판별로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스스로 셀프 진단을 해보세요. 읽으면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죠. 타의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사고의 장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과서 문항 아니 문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하고 끌어올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과 매치를 시키는 이런 연습을 반드시 꼭 해보셔야 된답니다. 이걸 해보고 나면 상당히 이 문항 앞에서의 태도가 달라진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실전장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 학습 너무 편하게 하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돼요. 실전장 어떤 장소인지 우리 고3들은 이번에 6평에서 그래도 느껴봤을 것이고 또 우리 수능 열렬인들, N수행 여러분들은 작년에 아주 적나라하게 느껴봤죠. 그 수능장의 그 장소는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수능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 그 이상이에요. 지식을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물리학은요. 물리학을 잘하는 사람이 점수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 물리학을 잘 준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과 내용을 준비한다기 이전에 이 문항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르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랍니다. 첫 번째 교과서를 읽으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서술력 문외력의 증강 코스랍니다. 꼭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제 주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분류가 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20개 주제가 20개 문항이라 했었죠. 이때 우선 명료하고 단순하고 또 단일 개념의 이러한 주제와 문항의 집중적인 공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8주제와 6주제 나눴는데 자, 8주제 보면 이제 우리 개념을 쭉 준비해서는 알 겁니다. 핵에너지, 에너지 양자티, 다이오드 포함 전개로, 자성체 파동의 진행, 전제 파악, 간섭, 간섭 뒷부분에서는 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중성, 그러니까 빛의 입자성이라든가 또 물질의 파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전장에서 과연 이 8주제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흐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모두 맞출 수 있느냐? 상담 못하죠. 아니라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번 6평에서 아는 데 틀렸어? 실수야? 실수라고 여러분들 치부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수능이에요. 그게 실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즉각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화를 딱 만났는데 물질파의 기운이 나왔다. 아니면 입자성, 빛의 입자성이 나왔다. 예를 들어 CCD라는 CCD이 보이기 시작했다. CCD, 전화결합소자, 빛에서 전기로, 광량자설, 빛의 입자성, 인공눈깔, 광다이오드, 수광다이오드, 기카, 빠바박 튀어나와야 돼요. 한 번, 다시 한 번. 전화결합소자 나왔다. 그러면 CCD, 빛의 입자성, 광량자설, 광전효과, 바로 빛의 전개에너지로, 인공눈깔, 디카, 빠바박 튀어나와야 돼요. 만약에 전자가 파동성 실험에 관한 그 그림이 딱 보였다. 그 순간에 물질파, 물질파전, 람다, 람다는 피분의 하, 운동량, 질량, 브릿지, 이해문의 피제곱, 운동에너지, 빠바박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떠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석하려 하니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개념이 있고 문제라고 개제, 개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암기가 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철저한 이해 기반으로 숨결이 이루어질시, 들순간 날숨이 이루어질시 그렇게 준비가 된 8주제입니다. 이 컨셉을 숙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6주제에 분류한 이것의 컨셉이 뭐냐면 이 6주제, 특상, 연력학, 전기력, 자기자중첩, 전자유도, 쿨저가 전마자. 이 6주제는요. 이것도 명료하고 단순하고 단일 주제이긴 하지만 좀 약간의 사고력이 가미되어 있죠. 특상, 그렇죠? 연력학. 이게 또 문항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전기력, 자기자중첩 말할 것도 없고요. 전자유도, 방향성에 관한 얘기, 굴제가 전반사, 중2기학이라고 하지만 결국 각도관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사고가 가미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8주제 이런 부분들은요. 이건 달달달달 암기하듯이 비역학이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의 도움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일단 기특한 주제별 공략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출과 수특수환을 최대 활용하십시오. 즉 그냥 이렇게 기출문제 뭐뭐 나왔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주제별로 내가 자성체의 실험 문제에 보통 약하다라는 냉철한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다면 자성체만 좀 이런 단어 써서 미안합니다. 조지는 날을 만들어야 돼요. 조지세요. 드립하세요. 분쇄하세요. 그래서 이 한 주제에 대해서 자, 기타업 강좌 같은 경우에 목록에 다이어트라고 붙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념을 고밀도로 할 것 다예요. 압축해서 개념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다이어트 개념을 수강 후에 그리고 이거 일일이 지금 강의를 다 들어간 얘기 아닙니다. 볼륨, 이 기타업 교재 안에 볼륨 1, 2, 3로 문제편을 나눠놨습니다. 해당 주제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주제별 문항으로 집중 그러니까 자성체의 결승은 자성체 자기화에 대한 문항만 쫙 그래서 이것이 뭐 2010년이라든가 2020년이라든가 2022년이라든가 학평이든 모평이든 같은 주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조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제 한 주제를 진행을 하시고 이와 함께 올해 발간된 수특이라든가 수안 자 같은 주제에 당하는 자 문항을 보면서 충분히 골라낼 수 있어요. 그 단원 안에서 그래서 그 한 주제에 관해서 들이 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성취감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신이 지워나가는 자 이렇게 이제 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단순 명료 단일 개념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좀 사고로에 가미되어 있는 특상이라든가 연락학이라든가 전기력이라든가 전기력이라든가 자기량 중첩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번 6평 기준으로 12번에 전기력의 문항에 대해서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 문항이요 작년에 6평의 5번처럼 올해도 또 이제 전반부에서 우리 뒷떨면을 확 잡아버려 또 정답률도 무너뜨리면서 시간까지 잡아먹는 시간의 앞뒤까지 걸리신 분 계셨을 겁니다. 이 12번의 정답률이 이제 이 페이지의 가장 끝에 존재하는데요. 이 정답률이 일단 마킹된 게 38%입니다. 그런데 이 니은번에 해당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5번에 선택지 5번에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이 선택률이 정답이 38% 나왔다면 이것은 35%예요. 자 한번 확인해 봐요.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디귿 때문이죠. 이 둘을 합치면 70%가 넘어요. 그렇죠. 요 디귿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맨날 푸년만 합니다. 기어, 니은, 디귿 항상 디귿이 문제야. 그런데 이 수업 중에 한 얘기지만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객관식 문항입니다. 그러나 이 기니디는 객관식의 틀을 빙자한 주관식 문항이에요. 여러분 특히 정기력 같은 경우에 여기 기억 읽고 양제라든 음제라든 넣어보고 아니면 마이너스로 OK. 이렇게 이제 보기를 먼저 해석하고 껴놓는 이런 상담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냐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해놓고 껴맞춰야지. 즉, 정도껏 껴맞춰야지. 무슨 말이냐면 보기를 내려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해석을 해놓고 껴맞추든 말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집어넣어보고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귿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 결과였던 거예요. 기억, 플러스 양제라든 음제라든 이렇게 음제라니까 더 큰 힘이 더 이쪽으로 당겨져서 더 커져서 이렇게 해서 기억이 되니까 잘 갔는데 디귿을 보니까 딱 착각하기 좋게 거기 중간에 B전화와 함께 이 A전화의 위치동이 마치 디귿이 그 방향이 오른 것처럼 느껴져요. 왜? 해석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6평의 해석 강의를 꼭 확인해보시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맨날 이 수능문항을 지배합니다. 이런 말하지. 결국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법, 문제 객관식 문제 푸는 법, 정답 찾는 법. 결국 수능장 가서 들통납니다. 충분히 스스로 뚫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에도 짧게 걸려요. 더 짧게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해석해놓고 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6주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특상은 모든 내용이 빛으로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 형태가 있는 것 같죠. 동시성의 상대성. 그 안에서도 한 개건, 두 개건. 또 고유시간의 정의. 정의를 묻는 문제. 이렇게. 또 시간팽창, 시간지연. 그리고 길이 수축.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카테고리에 연결되는 얘기에요. 따로 떨어지는 부분이 절대 아니랍니다. 이 학습상태, 문항을 만나기 이전, 문제를 풀리기 이전부터 이거부터 정확한 퍼즐을 맞춰놔야 어떤 문항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 빛의 이동이라는 주인공에 의해서 모두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연력학. 사실 이 주제 중에서 가장 명료하고 이 문항 자체도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험과정의 문항을 제외한다면 패턴화되어 있어요. 즉, 연력학 순환과정이 어려워하시는 분은요. 이 부분은 순환과정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부터 잘못된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두 자릿수 곱셈을 엄청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두 자릿수 곱셈 막 문제 풀게 하고 연습하고 했습니다. 끝까지 한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당사자가 구구단이 안 돼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3 곱하기 4는 3을 4번을 더하니까 그래, 12.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자릿수 곱셈이나 세 자릿수 곱셈이 한 번에 이루어지려면 구구단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패턴화되어 있는 연력학 순환 과정에 이룬 물음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단일 과정이 그냥 숨결처럼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흡수방출, 일한다, 받는다, 내부여 증가한다, 감소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에너지 보존이에요. 에너지 보존이라는 전제 안에서 보태기 빼기 해서 갔다, 그리고 물리량을 연결하는 것이죠. 몇 개 안 되는 물리량이에요. 열연는 흡수방출, 내부여 증가감소, 외부를 했느냐, 받았느냐. 제가 말로는 몇 개 안 되는 물리량의 연결이에요. 라고 하지만, 결국 3개의 물리량의 연결이라고 하지만 연습이 안 되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전기력과 자기장 중점,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명료한 개념인데요. 전기력, 코리조급 반비례, 전화랑 고피례. 자기장, 코리의 반비례, 전류의 세기의 비례. 이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좀 고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 이 전기력과 자기장인 중첩은 장단점에 서로 간에 교차가 있습니다. 컨셉을 숙지하라 했었죠. 자, 봐요. 이 전기력은 주어지는 설정이 좀 다양하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두 칸 옮기고, 세 칸 옮기고, 힘을 먼저 주고, 전화를 먼저 주고, 힘의 방향을 주고, 안 주고, 여러 가지 설정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애를 먹이는 단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장점에서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전기력은 그림이 다 엇비슷해요. 한번 잘 봐봐요. ABC, CBA, ACB, 뭐 하나 건너뛰고. 그림이 엇비슷하면서 설정은 주어지는 순서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기장인 중첩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기장인 중첩의 설정은 그렇게 변화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올라올 거냐, 들어올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냐. 중첩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자기장인 이게 몇 배냐. 그리고 역설정으로 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역설정이죠. 결과로 먼저 알려놓고 역추적하는 거. 그런데 이 자기장인 중첩은 전기력 문화의 상당히 설정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거기다 그래프에 대한 특성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장인 중첩은 또 이 전기력 문화과 다르게 겉모습이 좀 판이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올해의 수특이나 수안을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픽할 수 있습니다. 수능장에서 어떤 문항이 준비될 것이고. 좀 특이하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물음을 하는. 그게 바로 가장 본보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작년에 치러졌던 2.4 수능에서 11월 달에 치러진 그 수능 문항이 바로 그 당해년도에 수특에 있었던 그런 그림 그대로랍니다. 그 그림이 그대로 진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히려 더 정갈하게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18번의 위치에서 그런지 정답률은 엄청나게 낮죠. 엄청나게 낮습니다. 하여튼 이 컨셉 숙지. 전자기도는 이제 방향성에 관한 얘기죠. 변화의 방향. 그리고 굴좌가 전망에서 가게 된 연습이에요. 이런 각각의 컨셉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상, 열역학, 전기력, 자아기장 중첩 이 부분은요. 선생님 강의에 역학신공원 고수등급편이 있어요. 아, 선빵기술이구나. 시즌1은, 신공원은. 이 선빵기술편에서 역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상, 열역학, 전기력, 자아기장 중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역학신공 1로 짧은 시간이에요. 짧고 굵게 특상, 열역, 전기, 자아기장 중첩 이걸 준비하고 바로 기타업의 기출 사드레타업의 여기 한 책 안에 돼 있는 겁니다. 볼륨 1, 2, 3의 문풀로 집중하는 겁니다. 또한 당연하죠. 수특과 수환 함께 진행해서 바로 이 문항들에 대한 겉보기의 패턴 유형이다 보다는 그 안에 설정에 대한 유형을 스스로 확인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도는 바로 기출문제를 이용을 해서 이 전반사 함께, 이것은 문항의 형태가 정해진 상황이죠. 변화에 대한 방향을 찾는 게 유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시간을 쓸 부분은 전자기도와 자성체 실험, 또 전자기도와 다이오드의 실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연결은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기출문제에서 모두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죠. 단순히 기출문제는 풀어봤다. 이걸로 끝내서 안 됩니다. 곱씹어야 됩니다. 곱씹어야 되고 곰곰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풀이를 한 번 하고 바로 이 구성과 다른 또 이 문항들, 같은 주제에서 문항들의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도모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출 200%의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타 업체계는 해설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 잘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안 되는 것들만 인덱스 이용해서 문항풀이를 함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 명료하지만 약간의 사고력 약간이라면 인정하지 않는 분 계시겠지만 사고력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컨셉 숙지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자, 그다음. 이분은 이제 운동 역할을 또 얘기 안 해볼 수 없죠? 자, 19번, 20번. 저는요. 가장,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평가한 문항 중에서 19번이 가장 좀 양념이 좀 덜 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런데 정답률이 40% 물론 뒤에 있다 보니까 또 시간에 쪼들인 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오히려 20번은요. 53%의 정답률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가라고 출제된 문항에서 어떤 난점 보였다? 물론 시간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바로 길게 풀면 죄악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수능 컨셉은요. 예전에 손꼽 같은, 그 살인자 같은 그런 문항 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골고루 시간 잡아먹는 악귀가 존재하면서 짧게 짧게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역학문항은요. 많아봤자 두 줄. 절대 두 줄 이상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많아봤자 두 줄이고요. 세 줄 안 돼요. 대부분 한 줄 안에서 끝나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2페이지, 1페이지 있다면 그것은 30초 컷.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3초 컷, 1분 컷, 한 줄 컷 가능해요. 가장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도구를 명료하고 최소화, 간소화해 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역학문항은 일관된 루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만드면 안 돼요. 길게 풀면 죄악이랍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수능 문제는요. 빨리 푸는 연습하지 마시고 짧게 하는 연습하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역학문항을 푸는데 잘 봐요. 이렇게 가야 될까? 아니면 텅텅텅텅. 자,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에 텅텅텅 이러고 가야 되겠죠. 안 돼요. 바로 텅텅텅 간다는 얘기는 짧게 짧게 뇌의 약간의 작동과 함께 바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바로 역학신공 1, 2로 충분히 준비가 되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이제 역학신공 1에 이것도 좀 고난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주제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뭐 어려워요.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강의만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 좀 더 이제 신공2는 제가 좀 더 욕심을 버려서 좀 더 짧게 가자. 그래서 M도 이리로 가고 V도 이리로 가라. 왜? 어차피 비율이니까. 어차피 비율이에요. 한번 잘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12번 정규력 문화 그것도 일종의 역학이죠. 정규력 문화 얘기를 했는데 뭐 F, 4F, 5F 나온단 말이다. 그냥 1, 4, 5, 2 이걸로 가세요. 어차피 비율이에요.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미쳐가지고 F를 야, Z를 하자. 1, Z, 4, 5, Z 그래도 어차피 비율이 되는 게 Z, Z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과 조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릴 얘기라는 것이고 이것의 연결과 조합은 어비 어차피 비율이라는 겁니다. 짧게 짧게 하는 연습을 역학신공에서 선방기술에서 고수 등급형까지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맛을 보시고 이제 문항을 대하는 또 우리가 수능을 대하는 그러한 우리 자세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나는 모두 해당이 돼.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러신 분들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올인하세요. 한강좌에만 올인합니다. 기타업, 기초다이어트하고 업 다 들었어요. 개념다이어트하고 문제도 풀만큼 풉니다. 문항도 엄청 많아요. 5, 6공제예요. 560제입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볼륨2, 볼륨3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신 분들은 볼륨3만이라도 올인하세요. 자, 그다음 조금 사례별로 좀 말씀을 했고 주제별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개인차별로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이 등급별로 좀 커리를 좀 관장해 드리면 이때 이 등급이라는 것은요. 6평에서 자신이 확보한 그 등급에 플러스 1 하십시오. 아, 나 1등급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1등 아닙니다. 2등급인데 나는 2등 정도 돼. 나는 중2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료미터지 실력체크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실력체크였지만 현재 상황을 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셀프로 플러스 1을 하고서 말씀드릴게요. 2, 3등급 이분들은요. 당연하죠. 기출과 수특이에요. 이거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테이션도 좋습니다. 시간 없으면 볼륨 3라도 진행을 하셔서 결국 전체의 교과 밸런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10번의 로테이션을 진행한답니다. 20개 주제 20문항씩 곱하기 10. 자, 그 다음 이 4등급 이게 좀 등급을 나눈다는 게 조금 뭐 어떤 말이 좀 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4등급은 사실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등급은 이렇게 마킹이 된다. 이것이죠. 자, 이분들은 자, 우선 최우선적으로 기출의 목숨 걸고 하시고 이분들한테는 수특을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특, 수안 훌륭한 문제집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기출부터 섭렵을 하십시오. 왜? 여러분 이 생각 보세요. 수특, 수안이라는 책이 지필되고 출제하시고 하실 때는 기출문항들을 5년? 아니 10년? 아니 15년? 아니 20년? 여러분들 이번에 이 수안책에는요. 기타업책에 All this, but this 마치 근현대사격으로 심학이면 사극격으로 공인수능 16년수능 아니야, 06년수능 이 문항의 소재를 이용해서 역학도 만들어낸 부분이 비일비자입니다. 역학은요. 사실 고고학이에요. 몇백 년 된 학문 아니겠습니까? 신경향? 아니요. 겉보기에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출에 의해서 수특, 수안이 지필이 되고 또 해당 연도에는 수특, 수안을 기반해서 또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은 기출을 부른다. 라고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고 나서 로텍 좋습니다. 시간 없으면 볼륨 3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등급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이제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많죠. 아예 물리를 물리에 미음도 안 하신 분들은 거의 드물고 조금은 조금은 이제 봤던 이런 분들인데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 조급함이 주적이라는 스스로 깨담이 있어야 돼요. 조급함으로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조급함이란 것 대신에 부지런함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개념과 기출을 한 방에 갈 수 있는 기타업으로 진행하세요. 개념 다이어트 같이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반수하실 분들 이분들은 작년에 했으니까 좀 명료하게 스골 부스터를 이용하십시오. 이 부스터 강좌에서는요. 각 단원마다 핵심 압축적으로 진행해드리고 또 반드시 필수로 봐야 될 수능 기출 문제 또 그중에서도 고난도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핵심 정리와 알짜 기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뒤에 일은 이제 해나가면서 스스로 자신이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드릴게요. 심플의 최선급 SS 심플입니다. 심플의 집 베스트 요즘 슥 배송이라고 있죠. 이제 슥 배송이 아니고 우리는 슥 푸세요. 짧게 가셔야 합니다. 심플의 집 베스트에요. 그래야 물만 돼! 하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이 이루어진다는 흐뭇한 사람의 미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뭐 좀 필요한 상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걸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현명하게 또 자신의 냉철한 판단을 함께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외쳐볼까요? 물만 돼!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물량만 집하고 대학 갑니다. 여기로vit 그럼요. 저한테 저한테 코드가 준라 띵